이게 뭐야 엄마 균형 감각이 엄청난데? 다시 해보라 여기야 안 안되지? 아니 대단하다 재료가 너도 대단하다 아 웃겨 졸리다 야 지금 아우 귀여워 엄마 재룡이가 이걸 참아주는 거야 그니까 엄마 놀아주는 거라고 아 너무 웃기다 우리 재룡이 묘기해 우와 묘기대에 나왔다 우와 다시 해봐 다시 이렇게 다시 해봐 엎드려 입은 노래가 지금 엎드려 생각하고 있어 생각하고 있어 엎드려 봐 싫어? 엎드려 봐 왜? 재미없어? 엄마가 계속 말 시키면은 그 말 중에 자기 알아듣는 거 하나 있을까 없을까 그거 캐치하느라 바빠하대로 젠티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우리 애기 균형감각이 살아있어 눈도 위로 쳐다보고 있어 오예 집사1선 다 먹자 묘기였어 묘기 재롱이 묘기 재롱아 아구 잘했네 엄마가 쳐다봐 응 나 있는데 누나 있는데 나도 그래 나 있는데 웃긴다 응 까주래 알겠어 알겠어 아니야 가자 알겠어 알겠어 värś pi agricultural 감사합니다.